직업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출제 예상문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20문제 81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정답은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의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82. 남녀고용평등과 1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범영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2.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직장내 성희롱발생사실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정답은 4.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해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성희롱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항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니은,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디급,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리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정답은 4. 기업, 니은, 디그, 리을, 해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 명시사항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84번 고용정적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고용안정지원 2.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3.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4.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정답은 2.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해설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해당된다 85번 고용보험 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치등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 자격의 치등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보험 자격의 치등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야 한다 4. 피보험 자격의 치등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야 한다 해설 피보험 자격의 치등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86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인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정답은 3.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정답은 4.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여성이 난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8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범영상 중고령자의 정의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해설 고령자 및 중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중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89번 고용정책기본법 영상 실업대책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2.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3.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은 3.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90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영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오른 것은 제19조의 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1. 근로제는 육아휴직을 기역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91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상운송업 2. 항공운송업 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정답은 4.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설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9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답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훈 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기분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9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유흥주점영업 4.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일반음식점영업 정답은 4.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다음에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 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5.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휴게음식점 영업 6.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유흥주점 영업 6.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괴급중 단란주점 영업 94번 고용보험법상 과로에 알맞은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땡땡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4. 12 해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휘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95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영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정답은 1.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해설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9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영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1.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 검정 사업 비용 2.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살찌 사업 비용 3. 근로자의 경력 개발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 정답은 4.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 해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해당된다 97번 근로기준 법령상 경영상에 의해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사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오른 설명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해고를 하려는 날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형은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는 경영상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암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98번 근로기준법령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채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2.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은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99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서류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고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3.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 4. 심층심사자료란 작품지,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정답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서류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고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고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00번 헌법상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정답은 2.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 해설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의 보장을 강조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